자 오늘의 먹는 오늘의 냠냠이로는 새벽 지급 4시가 거의 40분이 다 됐네요 후라이드치킨 고수치킨에 감자튀김 치즈스틱 그리고 샐러드까지 잘 먹을께요 밥은 뭐 배달하는 것 중에는 한 번쯤 늘어난거 못봤어 이 시간에 치킨 배달이 되냐구요? 4시 까진데요 4시 까진데요 이 시간에 감자튀김 치즈스틱 아 한마음 감취는 잘 안 바삭하네 제목에 생방이 들어가면 생방입니다 저는 입에 일회는 부드러웠어요 앞으로도 또 너무 저항했어요 근데 너무 맵다 너무 꽉 평범한 맛 근데 많은ERS때까지는 게임도 좋았어요 마스쿨스와 마스쿨스는이션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매니저가 없죠? 처음에 아직 안주무셨어요? 아, 이 시간에는 매니저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 시간에는 매니저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 시간에는 매니저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보라향 소금 고춧가루 루와이 음.. 썬님 어서 왔어 대체 다리가 근데 어디갔냐 굉장히 바삭하겠네 이거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치즈 치킨 이런거 별로 안좋아요 근데 대체 다리는 어디갔어 다리가 좀 작아보이지 않아요? 곰곰곰곰곰 닭게소파 해서 더 불맛이에요 이 나이 들어 간템은 넘거죠 아이오라엘 위기 아이오라엘 사업좀 하고싶네 연예사업이라고 . . . . . . . . . 오돌뼈 이 시간에 생방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끔 햄버거는 21개 까지 제목에 생이 들어가면 생방입니다 그럼 뭐 방송중에는 짜장면 12그릇 까지인가 먹어본것 같은데 또 치소님 100개 고맙습니다 잘 쓸께요 제 꿈이 여친이랑 방송하는게 꿈입니다 이거는 아까 4시 전에 시킨거에요 4시까지는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라텍스 장갑이요 라텍스 인천이요? 인천은 가보긴 했지만 살아본적은 없어요 기름상태는 깨끗한것 같아요 저번엔 연예치킨 시켜먹었을때 주말에 시켜먹었거든요 그때는 기름상태가 안좋더라구요 그 자순 영어 비제이 중에 외모로만 이상형 누구신가요? 그 자순 뭐야 근데 이거는 신기한 부위인데 신기한 부위인데 진짜 맛있다보니 아삭하니깐 싱금이 생겨서 그것도 맛있게 보셨봤을때 바삭하니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먹는게 보이지만 이제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방송 하세요? 이 시간에 치킨이 먹고 싶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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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합니다 기름을 더 띄게 잘 있어요 기름을 먹어요 제가 또 갈리가 철저한 남자여가지고요 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도시의 장점이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뭐 먹을 수 있다는게 도시의 장점 아니겠어요 장로의 꽃이요 이건 미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홍어는 먹을 줄은 아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정도 16,000원이요 베비는 땐거죠 다 먹었어요 유튜브랑 같이 하기 위해서 땐겁니다 유튜브랑 같이 하기 위해서 땐겁니다 175,000원이요 spreads 그리고 마요네즈 부산에는 그래도 배달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는데 뭐 한 4시까지는 실값 먹을 수 있어요 시키니까 16,000원이야 최소 불가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알도 최소님 치킨과 후원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잘 먹겠습니다 살 찌는건 자전거면 뭔 상관이야 한마디 한마디 최소 불가님 별풍선 700개 감사합니다 아 뭡니까 시손이 또 알도 700개를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고용아파트 여러분들 걱정해주시는건 감사한데 방송이란게 한번씩 어그로는 끌어줘야 되거든요 나도 뭐 유튜브를 키워서 빨리 실시간을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그 애들한테 요거다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에이 투푸드 아주 쫄깃해요 찰떡 회원이 알아본 적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거의 아재팬들이 많았어요 한 뭐 4,50대 펌펌이 반가워요 저번에는 새벽에 고기먹으러 갔다가 그 아드펜 만나가지고 현실 별풍선 받았어요 5만원 진사인당 5만원 자 좋아요 구독좀 눌러주세요